아그네스 스메들리, 1892년 2월 23일에서 1950년 5월 6일 1928년부터 독일 신문 프랑크프라터 차이퉁 특파원으로 중공군과 함께 전선을 헤매며 혁명의 현장을 보도하였다.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의 특파원으로서 주더 마오쩌둥 등과 회견하였다. 자서전 여자 혼자 대지를 카다 중국의 여명 등의 저서를 남겼다. 미주리주 북부 출생 빈농의 집에 태어나 18세 때 결혼하였으나 곧 이혼하고 1914-1918년 뉴욕 대학교 야간도에서 고학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인도의 독립운동을 원조하였다는 이유로 1918년에 도옥되었다. 3개월간 감옥 생활을 보내고 천여자 교도소의 동료들을 출판하였다. 그해 유럽으로 건너가 베를린에서 인도의 청년 혁명가와 동거하였으나 8년 만에 헤어졌다. 1928년부터 독일 신문 프랑크프라터 차이통 프랭크퍼터 차이통 특파원으로 중공군과 함께 전선을 헤매며 혁명의 현장을 보도하였다. 1937년에는 예난 연안에 들어가 중공의 선전 활동에 참여하다가 그 후 영국의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의 특파원이 되어 주더주더 마오쩌둥 모택통과 회견하였다. 귀국 후에는 저술 활동에 몰두하였으나 1947년경부터 밀어닥친 메카시즘에 못 이겨 1949년 가을 런던으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5월 위괴양 수술을 받고 죽자 요해는 생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국 베이징 북경 교회의 공동묘지에 묻혔다. 주저에는 자서전 여자 혼자 대지를 가다 중국의 여명등과 판루군 종군기 중국은 저항한다 중국 제재 12년의 기록인 중국의 노래 등이 있다.